호궁 영웅의 잊혀진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조사단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3만 개에 달하는 무공훈장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조사단 출반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태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년 1개월이라는 6.25 전쟁 기간 동안 18만 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급박했던 상황으로 인해 실물훈장과 훈장증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1955년부터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해왔고 2019년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출범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 17만 9천여 명 중 3분의 1인 6만 명에 달하는 수훈자들이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던 만큼 조사단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훈장의 주인을 찾기 위한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만여 개에 달하는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아 실물훈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호국영웅 대부분이 90세가 넘은 만큼 조사단은 남은 3만여 명의 수훈자를 찾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